여기가 뭔가 좀 한산하고 주택하러진 이런 곳이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곽강받을 가능성이 다분히 높겠죠 그리고 여기하고도 가깝잖아요 여기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대단지 아파트로 변모하게 되는 구역이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관심을 가지는 게 맞겠죠 지금까지 얘기했던 곳들은 다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앞으로 시세를 계속 리딩할 곳들이거든요 안녕하세요 랭군입니다 10년 뒤 서울을 이끌어 나갈 곳 바로 이곳 살펴보도록 하죠 한강이 돈이 된다는 거 잘 아실 겁니다 한강이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 이 하나의 차이로 수억 원의 차이가 납니다 예전보다 자연환경이 중요해지고 있죠 그리고 앞으로 더 심해지겠죠 지도를 한번 보세요 한강이 보이는 곳을 따라 돈의 물결들이 느껴지지 않나요? 가장 중심에 어디가 있죠? 반포와 이천동이 있죠 이미 아파트로 지금 빼곡하고요 일부 재건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구장은 어떻죠? 지금 용 트림을 준비하고 있죠 강남쪽에서 왼쪽으로 가면 어디가 나올까요? 서초 강남이 아니라 동작구가 나오고요 그 동작구에서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 아크로 리버하임 지금 시세가 얼마인지 아세요? 한강뷰가 나오는 곳이 23억 정도 합니다 잠실 헬스가 지금 24억 하거든요 잠실 유공이 지금 26억 합니다 여기까지 따라왔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리고 또 왼쪽으로 가면 여의도 재건축 있죠 강 북쪽으로 하면 어떨까요? 강 북쪽으로 가면 용산 부대차기를 하는데요 그곳에는 지금 큰 변화 사항이 있죠 한남 뉴타운이 지금 진행되고 있죠 그리고 왼쪽으로 가면 마포구가 나오게 되는데 한강하고 좀 가까운 용강동, 현석동, 상수동 한강뷰가 보이는 아파트 정말 비싸죠 교통이 좋은 공동도 비싸지만 아래쪽에 있는 동들도 비싸다는 거예요 그리고 왼쪽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오른쪽으로 가면 성동구가 나오죠 성동구에서 한강뷰가 나오는 아파트 다 비싼데 좀 더 가서 성수까지 가면 그림화재 같은 아파트들 굉장히 비싸죠 평당 8,9천까지 하고요 갤러리아 포레나 아크로포레스트 이런 것들은 평당 1억을 넘어가기도 하죠 한강뷰가 나오기도 하고 서울술뷰가 나오기도 하죠 지금 이제 한강을 따라 남쪽 북쪽을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왼쪽은 마포구가 지금 빼곡한데 오른쪽 갔을 때 한남동에서 혹수 관련 동봉동 다 이제 아파트가 쫙 차져 있는데 여기가 뭔가 좀 한산하고 주택가로 지금 아직도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런 곳이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곽강 받을 가능성이 다분이 높겠죠 그리고 여기하고도 가깝잖아요 아까 전에 동작구에서 한강뷰 하나 나오는 게 잠실을 지금 거의 따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한강뷰가 나오게 되면 사실은 잠실을 이길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여기 뭐가 있죠? 송수전략 정비구역이 있죠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이 있고요 그리고 별명이긴 한데 5구역이라고 불리는 곳도 있죠 사실은 아무 상관없는 곳이거든요 여기는 근데 이걸 좀 확대해 보면 자양사동 신토기획으로 재개발이 진행되는 구역입니다 근데 요 위에 보면 롯데캐슬 리버파크 시그니처라고 신중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33평이 23억 갑니다 아까 봤던 그 아크로하고 똑같죠 얘도 지금 당장은 한강뷰가 나오거든요 23억 하더라 잠실에서 24억 하더라 지금 자양동은 광진구거든요 근데 시세가 지금 거의 다 따라왔죠 근데 이 녀석의 뷰를 가리면서 여기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대단지 아파트로 변모하게 되는 구역이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관심을 가지는 게 맞겠죠 지금까지 얘기했던 곳들은 다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앞으로 시세를 계속 리딩할 곳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좀 더 가면 광진구 끝자락에 뭐가 있죠? 포제스 한강이라고 분양을 했죠 34평 분양가가 놀라지 마세요 43억입니다 이거 연구 한강뷰 나오는 거 프리미엄으로 좀 지어준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분양을 한 거예요 분양이 얼마큼 됐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만큼 한강의 가치가 매우 크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이제 아파트의 프리미엄을 강화한다고 해도 한강뷰가 없었으면 아마 이 시도를 못 했을 겁니다 그만큼 한강이 주는 의미가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짓는다고 합니다 어떤가요? 한강? 관심을 가질 만 하죠 근데 한강 인근 땅은 과거에도 비쌌고 사실 지금도 비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아마 앞으로 시세가 더 비싸질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왜 그럴까요? 서울은 이제 질적시장으로 변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때 좀 주의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한강이 단순히 보인다고 다 비싼 건 아니에요 이게 맞다고 하면 이제 마포구에서 점점 올라가서 끝까지 계속 올라가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강서구 같은 곳들도 쭉 해서 나중에 저 김포시까지 가야 돼요 근데 그런 곳들에 있는 한강뷰가 나오는 아파트 가격 시세 한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면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여기 덕소까지 가게 되죠 여기도 한강뷰가 지금도 진짜 멋지게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가격이 저렴하죠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한강만 보인다고 다 되는 건 아니라는 거거든요 결국은 좋은 입지에서 한강이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입지를 무시하고 한강만 고집하면 안 되고요 입지 플러스 한강이어야 된다 사람들이 선호하는 입지여야 되죠 그게 어디냐면 제가 봤을 땐 여기 바운더리가 있습니다 이 바운더리가 어디죠? 강북으로는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까지 남쪽은 영등포구, 동작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까지 물론 하나 더 넣어주면 강동구도 넣을 수 있긴 한데 그쪽에 뷰가 나오는 그 구역이 잘 없기 때문에 제가 넣지는 않았습니다 이 정도 입지가 되고 여기를 살 수 있는 사람의 수유층이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BTS라든지 소득이 엄청 높은 사람이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주말 하루 딱 시간 내가지고 집에서 쉬다가 한강을 탁 봤어요 정말 그래 쉬는 게 이 맛이지 한강 뷰, 이 사람의 그 힐링, 스스로 느끼는 그 가치 이 사람은 얼마까지 지불할 수 있을까?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금액을 지불할 수 있겠죠 근데 강원도나 춘천이나 이런 외곽지역에 가가지고 그 강뷰가 하나 보인다고 그곳에 진짜 큰 금액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대부분은 엄청나게 바쁘고 성공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분명히 도심 한복판에 살고 있을 것이고 그들의 가치에 맞게끔 판단해 주는 게 맞다 모든 것들을 나의 기준으로 하면 해석이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강을 바라볼 때 몇 가지 체크 포인트가 단순히 이제 한강만 보이고 그냥 도로마다 있는 경우 하고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좋은 공원들을 갖고 있는 곳 이곳은 프리미엄이 조금 더 붙는구나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 이 한강에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강 끼고 보면 북쪽에 뭐가 있죠? 강변북로가 있죠? 남쪽엔 뭐가 있죠? 올림픽대로가 있죠? 이게 그냥 도로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대기업 회장님들이 한남동에 되게 많이 살거든요 유엔 빌리지 쪽에 왜 여기 살려고 하냐면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지만 사옥이 강북에도 있고 사실은 강남에도 둘 다 있어요 둘 다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게 엄청 막히잖아요 근데 보통 여기에서 여기까지 올리는데 한 40분 넘게 올립니다 차 막힐 때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여기를 올릴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 여기를 올려야 되냐면 여기를 올려야지만 빨리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도로의 KTX급이 강변 폭로가 올림픽대로다 여기를 얼마나 빨리 진입할 수 있느냐 그게 사실은 한강하고 딱 붙어있는 아파트의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캐치를 해야 할 겁니다 자 서울은 점차 질적시장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이미 변모하고 있는 중이고요 앞으로 좀 더 심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투자에 있어서 한강이라는 키워드를 놓치지 마셨으면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앞으로 여러분의 재테크를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행운이었고요 다음번에 더 재미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긴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원리 제가 무료전자책 지금 프롱 사이트에다가 올려놨으니까요 원리를 미리미리 좀 공부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현금화름도 만들고 싶은 분이 있겠죠 이건 별도의 공부가 좀 필요합니다 제가 VOD로 좀 무료로 하나 올려놨으니까 프롱 사이트에서 보시고 무게 하나를 더 장착해 가시면 좋겠습니다